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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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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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그냥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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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절 익절하고요 오늘 일단은요 본장전에요 한번 오일도 들어가보고 다른 종목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나싸기 영 움직임이 그시기 하네요 이거 매매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공부해야 돼 보면서 아 나싸기 저리 움직이는구나 오일로 넘어갈게요 121 입형 위치랑 선행스팬 2선까지 겹치니까 한번 64.08? 08불? 저까지 오면은 한번 잡아 볼게요 이거는 세계학으로 대응할게요 이게 여기서 차차 고점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오일에서는 이런 패턴이 안 나오거든 웬만하면은 지금 고점에서 부러졌으면 이 정도 됐으면 저점까지는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싸기 너무 답답해서 오일로 좀 무거워야 쓰겄어 장관익실! 라이 샷! 그렇지! 이 고점은 못 깰 것 같으니까 뭐 아니 1호에 잡든가? 기다려 봅시다 자 10시다 뭐 한번 보여주든가 자 진짜 10시다 오 보여주려 하네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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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한번 보여줘봐 오이고 좋네 어따 시빵 번지점프 한번 하시든가 금땡이? 금땡이 잘 올라가네 야 어따 금땡이 뛴다 야 오이 시빵 뭐여 이게? 알겠어 알겠어 잘못했네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어따 나올 때 나와줬어야 됐는데 아 잘못했네 자 나스닥도 따라 올라가고 어느 정도 왔을 때 파는 게 좋아 보이네요 구치! 어이구 그렇지! 자 나와버립시다 참가닉슐! 라이샤! 자 나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아쉬움 퍼려 오늘 본장 포지션은요 일시적인 하락 시가까지는 잠깐 왔다가 뭐 나중에 뛰든 아니면은 더 빠지든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응으로 봤을 때는 매도 포지션이 지금은 더 낫다고 판단하여 그냥 한계약만 일단은 들어가봤습니다 본장 스타트!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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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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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한번 다코 가자 그래봤자 시빵 몇 포인트 올랐냐 지금 5포인트 올랐네 오늘 본장 별것도 없네 아 별거 있어 아 쏘리 아임 쏘리 어이구 야 손져 거기서 딱 멈추면 진짜 영 영화의 한 장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에헤라이씨 시작감 매도 진입 대응합니다 어 대응 괜찮았어 25까지만 와봐 하야따 하야따 너무들 아네 양이씨 뭐해 왜 이렇게 초반부터 쏘는 거여 나 참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 가면 여기서 가는 게 맞는데 가자 그냥 체계약 지정가 매도 잡고요 현재가 15죠 320에 다 버릴게요 그냥 320 넘으면 다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믿어라 그냥 나를 믿었으면 그치 그치 그게 맞아 그게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뚫었어 버려 세계약 그냥 세계약 버리고요 어지러워